자 소개를 마쳤으니까 또 쇼핑을 합니다 이거 주두 주두 골랐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화이트 그린이 얘도 얘도 예쁘죠 골랐고 요새 쇼핑을 진짜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딱 소개하면서 너는 내꺼 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받은 게 있으니까 금방 뽑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아주 블랙선 내주는 이걸로 가져가고 아 아 아 이거 뭐지 항아인 Banki는 가운데 투명하게 얘도 젤리가 되는건가 보다 아dot vooday의 로 suosi 다 똑같아서 먹자 그 다음에 이거 가운데 젤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으악! 블루 서프라이즈 수영 예쁘죠 이것도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빨리빨리 그러니 안답답하죠 그러다가 또 몸짓, 휴밀리스 저 위에 강아지가 진짜 많은가 봐 엄청 많이 애들이 몇 개 열 마리는 더 있나봐요 시끄러워 잠자리가 여기 그 다음에 메두샤 메두샤 그 다음에 빨리빨리 구조 빨리빨리 이거는 그거죠 아! 물이 떨어지네요 까르띠 핑클루비 핑클루비 글루비 글루비 양진 양진 딱딱 이제 뭐 딱 나와 보면 이거는 그거 오! 자국 그렇게 많이 나왔대 자국 많이 안 나온 걸로 할까? 끝대가 많이 또 괜찮네 깔끔한 수영 그 다음에 이거는 온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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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한스 한스 한스의 보니 이영 한스는 얼굴이 많이 달라요 이걸로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종 골랐습니다 주두 화이트그린이 이렇게 다시 깊은 장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꾼 현우다잉입니다 옥상으로 갖고 날아왔습니다 쫙! 안창을 해서 저의 옥상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주두 세트 주두가 있었죠 그래서 주두 세트를 데리고 왔어요 쇼핑을 또 신나게 해갖고 갖고 왔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가격은 6만원 세트 몽땅 다 일부 때 소개된 거 제가 매일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두 번 그러니까 한편은 신상 뒤에 거는 이제 싸게 할인된 한정특가로 해서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거의 뭐 세일로 해서 해주시죠 이제 뭐 다 똑같은 그전에 나갔던 거와 똑같진 않아요 막 섞어서 이제 제대로 사전에 다시 맞춰서 해주시는데 정말 싸게 해주시거든요 완전 득템이죠 이거는 이제 새로 들어온 신상으로 만드는 준비해 주신 거 제가 쇼핑한 거고 제 맘대로 그냥 모두 다 이제 고른 거죠 16종인가 16종 모두 골라온 거예요 가격이 6만원 주두 세트로 골라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이쁘죠 이것도 내려놓고 하나씩 아이고 보여드릴게요 먼저 주인공이죠 주두 아이고 주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두 주두 주두입니다 요새 주두 좀 소개 많이 되지 않아요? 요거 목대가 지난번에도 주두 세트 한번 나갔는데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사장님께서 한번 더 주두 그 간추 세트도 한번 더 했을 거예요 한번 주두 나갔어요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거든요 요거 잘라서 심어도 되고 그냥 뽑아보고 뿌리가 이렇게 밑에까지 나온거 보세요 엄청 건강하고 잘 달궈진 색깔도 곱지 않아요 주황색 살구빛 주황색 사이즈도 좋고 요거 주두가 오늘 또 주인공이죠 요거 데려갔고 또 또 주인공 여기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는 완전 빨간 별 대박이지 요것도 만원이에요 주두도 만원 얘도 만원 근데 모두 다 가져가시면 4,000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가져오시지 있어서 다 안 가져올 이유는 없어요 소개된거 다 이쁘니까 요렇게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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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두샤가 금이 있더라구요 국내에서 재배된거 수입품 수입품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국내에서도 이렇게 키워갖고 대품으로 키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두로 되어있는거 만원이거든요 요거 요게 좀 풍성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메두샤건 데리고 왔어 골라왔고 그 다음에 가격이 지금 부시면 이게 다 만원이에요 얘도 만원이에요 얘가 신상 창에요 색깔 보세요 근데 색깔은 다 이렇게 똑같진 않아요 이거는 마이에스토이라는 창인데 이것도 만원 헤에 소토코 모양 보세요 완전 까맞죠 지금 요것만 해도 4만원이에요 여러분 만원짜리 돼있게 4만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또 뭐 있을까 요거 요거 요것도 만원이었을건데 요거 요거 까르띠에 아니다 까르띠에 가 아니라 까멜리야 아 헷갈리네 그거예요 그거 이름은 까르띠에 라고 쓰는데 맞죠 맞을 거예요 요것도 만원이었을걸요 만원 아니었나 제가 이거는 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거까지 하면 벌써 얼만지 보세요 근데 가격이 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헤에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블랙 타이거 블랙 타이거 이게 젤리되는 블랙 타이거 요것도 제가 이런 스타일로 골라왔는데 가운데가 젤리되는 까망 타이어 요것도 데려갔고 이거 진짜 신상으로 준비된 거 거기 중에서 제가 골라온 거예요 골라온 거 얘는 맥도가리 야 맥도가리가 어찌나 보라색으로 저희 집에 있는 것도 막 그러던데 얘는 제가 이게 꽃대인데 꽃대 잘라야돼 이렇게 잘라야 이렇게 따야지 자고 잘라오잖아요 이렇게 땄어요 한엽 맥도가리 얘는 5천원이었나 그랬을거고 그 다음에 스노바니가 너무 이쁘더라구요 이번에 스노바니 3천원이에요 얘는 가격 착하게 해 주셨어 이렇게 9천원건데 그래서 스노바니 데리고 왔고 3천 이쁘죠 스노바니 완전 짤등하게 고쳐져 있고 3천원 얘도 3천원이었어요 블루 서프라이즈 얘는 금기가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죠 핑크로 색깔을 내주는 건데 요아이 골라왔고 이렇게 생기는 거의 비슷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예 얘는 한스인데 창이에요 실생이더라구요 얼굴이 좀 다르더라구요 거기 판에 있는데 저는 이런 애를 골라왔구요 얘가 한스가 오래되면 오렌지빛으로 바뀌어요 한스가 그 다음에 온슬로 군생 온슬로 군생 이거는 여러분께서 많이 키우실텐데 지금 작으면서 이렇게 달궈졌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얼굴 많은 거를 좀 올라왔어요 온슬로 군생 그 다음에 휴밀리스 휴밀리스 군생 얘는 5천원이었나 그랬는데 가게 잘못 썼네 5천원 휴밀리스 자구가 다른 거는 막 여기저기 나오고 있더라구요 얘도 나오겠죠 이제 키우다보면 저는 일부러 깔끔한 수영 깔끔한 수영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양진 얘도 군생이에요 군생 얘는 4천원이었네 얘도 골라왔고 세트가격이 오늘 주둘세트인데 이따 6만원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선물이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솜니형 얘는 7천원형 가격이 있어요 섬유 섬유 또 이렇게 피망드랑거리로 골라왔는데요 핏감이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지금 말고 이제 2홀 중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본가리 다 할 거예요 아직은 추우니까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가르시 아니 워아인 워아인 워아인에도 7천원이었는데 얘도 가격이 있네 예쁘죠 한협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짜 신한다익은 어떻게 먹고 사실은 저도 놀래요 아니 너무 이렇게 요새 다육식이 착하긴 해요 가격이 근데 좋은 가격에 주시면 우리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더라구요 이거는 3000원 핑클로비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왔어요 핑클로비드 다 거의 비슷했구요 오늘은 이렇게 푸짐하니 좋죠 이게 6만원 데려오시는 골라왔어요 저는 뭐 그 제가 좋아하는 품적으로 가져온게 아니라 이제 좋아하는 품절도 물론 주두 화이트그린이 욕심 났죠 그리고 또 이런거 이거랑 욕창 그 다음에 까멜리 이런거 욕심 났어요 근데 요거 욕심 난거를 고르니까 뭐 거의 세트 가격으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 조금 더 많은 정도 더 투자하고 모두 다 데려오자 그래서 다 데려온거에요 총 16점 가격은 6만원 택배 빼면은 6만원이 안되고 5만5천원에 16점 화면이 진짜 3천원대에요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대박이지 이렇게 멋진 애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한다역에서 소개 이번에 이번주 신상다역으로 소개 됐던 아이들 이렇게 또 언박싱으로 키팅장에 와서 보여드립니다 예쁩니다 아 예쁩니다 아 좋다 힘되네요 좋죠? 여러분 방문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골라오시구요 아니면 멀시면 사장님께 부탁드리면 예쁜걸로 골라주실 거에요 여기는 저희 키팅장이고 행복한국 편하다에게 신한다역에서 쇼핑한다역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 또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